대체로 부정적 게임 예 저 방치 약간 하가리 게임 방치 같다 얘 되게 롯데햄처럼 생겼네 공격 오케요 아니 아니 방향키를 방향키 앞 방향키 위아래는 이동하는데 방향키 좌우는 이동을 안해 WASD는 작동하는데 공격버튼이 뭔지 몰라서 공격을 못하겠는데 이게 X R 리치가 R 리치가 아씨 오케 때려 오 됐다 하하 죽어라 하하 죽어라 죽었나? 어서 하아 와장참 이게 Q 이게 E 이게 X 못 조작 일관성이 없네 아 아 아 아 이건 또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알려줘야 되는거 아니야? 이것도 G버트님 목빌드 없나? 맵 끝이네요 그냥 얘 아직 살아있었냐? 얘 지웠다 아닌가? 드래곤볼 싸운거네 드래곤볼 무금을 넣었어야했다 따나단 따따따딴 따따따다단 저게 깨진다 죽었나? 루팅 못함? 도자키가 도자키가 Q 숫자 E E 알파벳 E 이걸로 좌우 상 공격이고 X버튼이 파네 파네 정말 신기한 버튼이네 이런 조작 처음 해본데 진짜 도자키가 터믹 도자키가 아 도자키는 도자키가 도자키가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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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집을 어떻게 세운거야. 지도보니까 뭐가 어디있는지 나와있네. 저희가 목적재인가? 일단 배경에 빨간 점 있는 곳에 못 있을 거니까 그거부터 잡자 개지녀석 일로와 개먹기 했음 세대 때리면 죽나봐 쓰레기처럼 날아가는 구만 쓰레기처럼 날아가는 구만 히티 펜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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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데미지 없나? 없나봄 따다단 아 이게 1레벨 깬거야 세상에 비트 레벨 1 물차 달려서 피해보았나? 되네 어? 근데 얘들은 왜 안맞냐 일로와봐 뭐야 이거 어떻게 서있어 빨리 무너지라고 깔아뭉개라고 전설에 오면 갖다봐 구조물 튼튼하네 어? 아니 왜 안죽어 야이씨 역시 빠따로 직접 쳐야되네 어어 아니 여기서도 안 죽는다고? 더 왜 안죽냐 아아아 아아 그래도 날아갈때는 시원하게 날아가니까 좋네 깡 깡 깡 깡 깡 깡 깡 이게 물체로 때리면 피차는건가 본데 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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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플리칸 3,5,4 왜 뭐야 키보드도 알려줘요 로그온 했다 스페이스, X, Q 4가지 공격으로 곰의 공격을 4번 막으세요 아니 어떻게 막는데 키만 알려주면 키만 알려주면 어떻게 막는데 역시 곰은 사람보다 싸 이게 만기 아니라고? 곰 나쎄 컨셉아트 같은 게 있는 걸 보면 일부러 대충 만든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퀄리티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해봐 이걸 아하 어서 약해 백 preferint black 어 악 b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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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 개월음넹 예스 예스 락 락 락 락 락 락 어찌라 캬로 봉은 사람 보자 아 어 나 잘못 눌렀어 콜렉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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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어려워요 아 아 아 아단이었어 5만원 아씨 구분하기 너무 어려운데 아씨 저게 안 아니고 아니 개허렙네 3키로보다 어렵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비격감 찍힌다 아 아 아 아 아 상단이랑 하단이 너무 어려운데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어 You are trying out for the part as field operator 오, 베링 성공 아, 곰을 죽이세요 아, 곰을 어떻게 죽여요 난 휴먼이라고 휴먼이 맞나? whom are you doing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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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, 네, 네, 네 너무 어렵다 아니 좌우 공격만 오면 맞겠는데 상하까지 있으니까 너무 어렵다 무선도 구분이 한다 어 곰이다 아까 곰 한 마리 잡는데 그렇게 힘들었는데 워호우 팀킬 되나 저거? 팀킬 되나 저거? 팀킬 되나 저거? 팀킬 되나? 팀킬 되나? 팀킬 되나? 과연? 아이씨 아니 꽃 모셔도 이렇게 요협하냐고 으아 으아하 C 로드롤러다 어 불 붙었다 속성 데미지도 있네 불 그래픽 진짜 C 아싸 불데불을 잡았어 오오 내가 하려고 했는데 빼빼로 맞았어 아하 C 곰이 나보다 더 게임 잘하는데 아하 어저 어저 따다단 뒤에 뭔가 많은데 어 잠깐만 뭐 뭐 으아 잠깐만 오케이 EEM 이거 오 C르륵 죽는다 엄청 많이 죽었는데 허접이었네 다 죽었는데 쟤만 남았는데 배팅연습한다 배팅연습한다 올링 실패 아 약하네 애는 뭐지? 충룡이다 드디어 나온 킹룡 메카랩터 메카랩터 아아 뭐 닭소리나는데 닭이 공룡이네 대개관 최강자들의 싸웁니다 대개관 최강자들의 싸웁니다 고 오 아이 내가 때려서 날라가는 거에 내가 걸려 넘어짐 어? RP됐다 어? 죽겠다 이러나 액션 메카라는 갓겜 요소에 큰 레슈비라는 종류료까지 들어갔는데 메카 캔 수혜 예 굴댐 어? 래퍼 3마리 스테이 어? 잘못 날라온 것 같은데 어? 빨피됐어 잠깐만 최악의 진입 오씨 가격감 가격감 부수 오 어? 어어? 나 죽는다 이러다가 빨피야 앗 거의 다 깼는데 아니랬다 뱀딤 아 왜 넘어진대 아잇 미안해요 와후 낙법없나? 가장 잘 어울리는 BGM이네 에이 어? 잭 아잇 아 안 돼 때 썸빵 치인 것 같았는데 아 이 씨 리치 왜 이렇게 짧아 어이씨 올링하는거거든 아 아씨 게임편 잘하네 에잇 아 걸려 넘어졌어 아 잠깐만 맞아요 아 피없는데 긴급탈출 으악 어 죽을 뻔했다 하이어랩터 하이어랩터 하이엇 하이 아따던 고릴라도 있다 골든곰 모잉 아 아잇 공속해 빠르네 얘는 좀 이상이지 그러시는데? 좀 이상이지 그러시는데? 조용히 하세요 앗 뜨거 불곰 완성 죽.. 죽었나? 죽었다 불곰 컷 주인장 나와 부서 이거 아 에잇 오 에잇 아니 아직도 남아있어 아니 왜케 아 왜케 콘텐츠가 많아 다 나갈래요 으 으 으 으 이거 리트 해야겠군 아 아아아아아아 가드함에 본다 실패 어? 뭐? 버브 오오 아니 오브젝스 난리는 몸이 있네 어? 피크 받아먹는 아 완전 난장판 죽으면 빤스런 한다니까 클리어 해주는 거 보니 음성인식 기능도 있는 각기니군요 얘네들끼리 서로 때리는 서로 종아리 때리는 애들 그 중에는 종아리를 때리는 자들도 있었고 뭐니? 정말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네 정말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네 고맙다맙 반대도 큰게 한대 맞으니까 장외 홈런이네 비격감 1티어 아 저게 하단이야 나 높이 올라옴 개꿀 슈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이거 체려중 굿 적을 기 땡시키기 위한 세계에 완 띠한 띠치 방어기 띠 와 킹룡 메카킹룡 으아 메카킹룡 개세네 에펠링 세번에 잡을 수 있음 으아 으아 하하 피격감 생생한 피격감 으아 킹룡합패 무력한 휴먼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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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링 못하면 그냥 막 맞는거 같음 가드 올려둘 으아 개 어렵네 이거 으아 와 진짜 어렵네 아니 가드 보석 올리는거 다 보이잖아 이게 페릭이 안된다고 오우? 맞는 거 진짜 리얼하네. 아 인간 쓰레기 됐네. 어? 말 맞는 거 없군. 아 지금 때리는 거였어? 얼. 개어렵네. 까비. 아니 버그. 진짜 개어렵네. 아 몇 대 때려야 죽은 저거? 안 돼. 2대. 4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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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. 아아. 체력. 왜 켜바라. 1대. 2대. 3대. 3대. 4대. 3대. 4대. 5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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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대.